눈이 녹아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절기, 우수도 지나고 포근해진 날씨에서 봄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이에 농협 상호금융이 새봄맞이 고객 캠페인을 펼치고 따뜻한 봄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영동농협 본점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꽃과 마스크를 증정하는 꽃피는 새봄맞이 농축협 고객사은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화훼농가를 돕고 고객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농협 상호금융은 3월 말까지 꽃피는 새봄맞이 농축협을 테마로 객장 내 화본비치 등 꽃을 이용한 마케팅을 펼쳐 화훼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